오는 9월 코로나 금융지원 정책 종료를 앞둔 가운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위험이 많이 늘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에도 여파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되면서 취약계층의 대출 리스크가 커질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시행했고 지금까지 4번을 연장했습니다.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고는 960조 7천억 원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 대비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영업 가구의 원리금 상환 비율도 지난해 40%까지 상승했습니다. 내년에는 금융지원 종료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되는 데다 대출 금리 상승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46%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금리가 굉장히 지금보다 더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될 거고 정책금융에 의한 지원도 중단되는 그런 시점이 4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그런 모습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기관도 대출 건전성 측면에서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 차주의 비중이 높은 제2금융권의 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감이 큽니다. 제2금융권의 리스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제1금융권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의 비중이 높고요. 우선적으로 담보에 대한 권리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은 덜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실제 지난 4월 말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생명보험 등 제2금융권 대출 잔액은 1,213조 9,552억 원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4월보다 37% 이상 급증한 규모입니다. 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대출 잔액이 같은 기간 83%, 62% 이상 늘어 상대적으로 우려감이 더 큰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가계부채 급증과 자산가격 재조정 등이 우리 경제의 취향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금융권의 충당금 적립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